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그동안 주요 사찰에서 입장료처럼 걷어온 문화재 관람료가 내일부터 없어집니다. 문화재 보호법 개정에 따라 전남에서는 여수 향일함과 흥국사, 순천 송광사 등 사찰 13곳에서 문화재 관람료 면제가 시행됩니다. 전라남도 학생교육문화회관이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과 가치를 전달하고자 5.18 민주화운동을 극화한 연극 5급남식당을 공연합니다. 오는 9일까지 학생교육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리는 이번 공연은 1980년 5월 당시 광주 시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염원과 단결의 공동체 정신을 주먹밥이라는 소재로 엮어낸 연극입니다. 오늘 오후 들어 흐려지면서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약한 빗방울이 시작된 곳도 있는데요.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전남 지역에는 10에서 최고 40mm가량의 비가 예상되고요. 비는 주말인 글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비와 함께 강한 바람도 불어오겠는데요. 각종 시설물 관리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전남 동부지역의 내일 아침 기온은 14도, 낮 최고 기온은 19도 예상되고요. 어린이날인 모레도 비와 함께 최고 21도에 그치겠습니다. 전남 동부지역 내일 지역별 기온 보시면 아침 기온은 여수와 광양 15도, 순천 14도, 한낮 기온은 여수는 18도, 순천 19도 보이겠습니다. 해상에도 흐리고 비가 오는 가운데 먼 바다를 중심으로 최고 4m까지 물결이 높게 일면서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고요. 뱃길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운항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수의 내일 만조시간은 오전 8시 15분, 간조시간은 오후 2시 13분입니다. 지금까지 생활포커스 송유라였습니다.